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LG 이노텍입니다. LG 이노텍 어제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버텨주는 종목이었는데요.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 LG 이노텍에 힘을 주고 있고 더 다른 의견은 메타버스 애플카에 대한 이슈도 여전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. 어제 시장에서도 이렇게 강한 걸 봐라라는 그런 의견이셨습니다. 과연 LG 이노텍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영업부의 유녀민 팀장과 함께합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오늘 시장도 좀 녹록치 않을 것 같은데 일단 LG 이노텍이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염을 토했습니다. 김민수 대표님 LG 이노텍이 왜 이렇게 잘 가나요? 네, 바로 지정하셨네요. 일단 좀 아직까지 그렇게 올랐는데 여전히 저평가자랑 관점과 함께. 아직도요? 그렇죠. 실적 대비는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시각들이 있고요. 오늘 또 이런 난리가 온대 애플은 올랐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애플이 2% 넘게 올랐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LG 이노텍도 오늘도 단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. 이 회사 일단 카메라 모듈 쪽이 70%, 반도체 기판이 13%, 또 나머지가 전장 부품 쪽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런 매출 구성을 봤을 때 애플과 같이 간다는 입장이겠죠. 그래서 이 카메라 모듈이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가 지금 또 떠오르는 쪽은 FCBGA라고 하는 반도체 기판이죠. 이쪽에서 2024년까지 40% 성장하겠다라는 쪽이 나오고 있고 1조 원대 투자한다라는 시각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올해 영업인을 보게 되면 85% 증가합니다. 그래서 1조 2,600억까지 전망을 하는데 PR 8배 수준밖에 아직 안 된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의 추세가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하지만 문제는 내년인데 지금 전망이 약간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. 1조 2,700억 정도를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업사이드가 조금 더 확대가 돼야 주가에 대한 자신감이 더 붙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LG 이노텍 일단은 긍정적으로 계속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애플이 다른 종목이 미국 시장에 다 떨어졌는데 애플만 거의 3%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. 애플의 수혜를 또 받는 LG 이노텍이기 때문에 오늘 기대가 되는데. 자, 유녀민 팀장님 오늘 또 아침 일찍 나와주셨는데 감사하고. 자, LG 이노텍 어떻게 보세요? 사실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에 좀 가장 부합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메타버스, 애플카 이슈도 있고 좀 그러한 부분에서 실적을 좀 받쳐주다 보니까 좀 상승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보다 이번 4분기 실적이 좀 상당히 기대가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광학 솔루션이 상당히 좀 실적을 이끌 것으로 보이고 있고 증권사마다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영업이익이 한 4천억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내년부터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된 쪽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XR, 확장현실, 폴디드 카메라 탑재, 스마트폰, 자율주행 같은 여러 가지 좀 모멘텀들이 매년 대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말씀드린다만 지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 실적과 좋고 그 다음에 저평가라는 어떤 이런 세 가지 키워드가 이 종목을 좀 시장에서 이끌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LG 이노텍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은 또 때에 마침 타이밍에 맞게 애플이 상승하는 것까지 더 힘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LG 이노텍은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.